내가 바로바로 난 하나님을 묵상을 통해서 관상을 통해서 뵙는다 라고 할 때 천주교에서 그걸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야지 너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꾸 불러내느냐 하는 식에 좀 뭔가 이상한 얘기인데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명상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게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너가 왜 네 뜻대로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늘 만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바울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라고 분명히 대살로니카 전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즉 성령이 나한테 늘 임해 있어야지 임해 있음이 잠시라도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분명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묵상이나 관상의 노력을 통해 성령과 계속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꺼려하는 분들 계시다면 실제로 계신 교회에서요 관상기도 이런 거 2단 취급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걸 뭔가 약간 불순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불경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 영에 집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그냥 임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을 불러내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에만 늘 집중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뵐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야 성령 불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 안에서 이 성령 불이 타오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영에 집중을 못 하니까 여러분의 혼만으로 생각, 감정, 오감만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재를 못 느끼는 거죠 사실은 늘 내려와 계신데 그게 다른 말로 이 성령이 그대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 곳이 천국인데 지금 여러분 혼에 구현됐습니까? 육에 구현됐습니까? 여러분 영에서밖에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 자체가 천국이고 여러분이 영적 각성을 한다면 영에서만 구현됩니다 일단은 천국이 구현됩니다 그리고 혼에서 구현되려면 여러분 혼을 성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육까지 정화돼야 거듭나야 여러분 영혼 육이 온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러분 몸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확장된 천국 1 Gracias رو 11의 babysit 創업 Ray 2 변합니다 4 5 8 6 Portal 0 4 5 5 mainly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